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아멘! 나 박신혜는 그대 최태준을 저의 남편으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그대를 아끼고 사랑할 것을 하나님과 가족들과 성도들 앞에서 소역합니다. 아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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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재 부모님의 인사를 올해 수고하십시오 이 웃음과 제 이 웃음은 이 웃음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